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침을 조금 잡고 오시는 것 같아요 항상 오늘 이제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집중하는 예배는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하는 예배는 들리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자꾸만 흩어지니까 말씀하옵소서 나는 나대로 생각하겠나이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응답이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한 시간 예배 드리는데 전심과 전력과 전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의 얘기입니다 넷째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얘기입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은 윗물과 아랫물을 갈르시면서 궁창을 만드시고 세째 날은 아랫물을 한쪽에 모시면서 육지를 만드신 다음에 육지 위에다가 식물을 자라나게 하시고 넷째 날에 하늘 위에 궁창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광명체 즉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 넷째 날부터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시작이 됐을 것이다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것 자전 그 다음에 태양을 중심에서 도는 게 공전이죠 우주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전하는데 그 속도가 얼만지 아십니까? 적도에서 계산을 해보면 한 시간당 천 마일의 속도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어요 참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중력 때문에 우리가 이 천 마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빠른 겁니다 비행기가 보통 500마일 정도 500마일 600마일 정도 달리고 있고 자동차는 60마일 70마일 이렇게 달립니다만 천 마일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여기 어지러운 사람이 지금 하나도 안 느낀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존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전은 6만 6천 마일 시간당 6만 6천 마일로 달려가고 있는 이것이 지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은하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은하수를 은하계 그러면 이렇게 바랑개비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삥 돌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100만 마일 퍼 아워 한 시간에 100만 마일로 전 우주가 이렇게 그나게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유 인력 때문에 이런 것이 부딪히지 않고 잘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이것을 움직이게 한 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신비가 이 우주 안에 있잖아요 제가 뭐 지금 창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전을 시키고 공전을 시키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하루가 있게 하시고 1년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을 주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루라고 하는 것은 낮과 밤이 있어요 낮에는 일하라고 시간을 주신 것이고 밤에는 자라고 주신 것이죠 휴식하라고 우리 사람은 자지 않고 휴식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룻밤만 여러분들을 세 보세요 뭐 제대로 펑션 하겠습니까 한 3일쯤 잠 안 자면 그 다음에 공중에 둥둥 뜨기 시작한대죠 그 다음부터는 뭐 행설수술하고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밤은 자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하면 푹 자라야 되는데 전기가 개발되고 불이 개발된 다음에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산업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밤에 불이 번쩍번쩍하는 이 밤문화가 생기면서 사람들에게 건강치 못한 문화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거죠 한국에 가면 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항상 그 활락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짝반짝반짝 밤새고 반짝거리죠 밥 먹는 집이 있습니다 술집이 있습니다 노려방이 있습니다 그 뒤로 가면 껌껌한데 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야될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밤문화 속에서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문화죠 한국에 가면 미국에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친구가 밤에 한 9시 반쯤에 우리 나가자 그래 나갔는데 어디 불이 켜서 가보면 다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다이너가 있다는 걸 몰라가지고 그냥 그때 다니다가 갈 데 없어서 그냥 집에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참 미국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유래회 가면 일곱시만 넘으면 깜깜합니다 식당 외에는 열린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가진 나라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잠을 잘 자라는 거죠 한국 문화를 우리가 단면으로 볼 수 있는 게 드라마를 보면 아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미생이라는 드라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한국 직장 생활의 문화를 볼 수 있잖아요 전 그거 보면서 내가 미국에 산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직장 자체의 어떤 권위적인 문화도 있지만 그걸 보면 끝나고 나서 집에 제대로 가는 적이 없더라고요 뭐 회식이라고 그래서 나와서 또 먹지 또 뭐 접대한다고 마시지 또 화가 났다고 마시지 좋다고 마시지 그리고 밤늦게 들어가면 애들 자고 있고 와이프가 막 잔소리하면서 그러고 자고 아침에 부시시 해가지고 머리카락 막 뒤에 막 새집이 돼가지고 나와서 일하고 뭐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 나라의 어린이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해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나가는 그게 건강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결국 이 한 해 날도 날이지만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 해를 주셨는데 왜 한 해라고 하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공존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냐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아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연말이 되었어요 오늘이 28일이고 29, 30, 31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되게 갖고 있는 느낌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쉽다, 좀 후회스럽다 1년 동안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 내가 계획했던 거 1년 초에 연초에 계획했던 거 잘 이루지 못했네 많은 계획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계획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보면 후회되는 게 많을 거예요 대개 보면 후회라고 하는 감정이 앞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후회가 올 때 후회를 빨리 바꾸셔야 돼 뭐로 바꾸냐? 회계로 바꾸셔야 됩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걸 하면서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어두운 마음으로 뒤를 쳐다보면서 한숨 쉬고 있는 모습이라면 회계는 내가 잘못했구나 부족했구나 주님 내가 잘못했고 부족했습니다 다시 내년에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회계 후회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꾸겠다고 결정하는 결단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회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감정이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만 어두운 마음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후회하는 마음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보는데 우리가 스페셜 렌즈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렌즈가 필요해요 과거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렌즈가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믿음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이잖아요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크리시안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사여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할렐루야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크리시안이 아니에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렌즈를 가지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이미 나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렌즈가 없이는 그냥 잘된 것만 쳐다보는 거죠 뭐 돈을 떼돈 벌었다 아니면 뭐가 승진했다 뭘 상을 받았다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이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보게 되면 지금 있는 어떤 모습이든지 현재 나의 모습이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받아주신 귀한 이 존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내 현재 있는 모든 것이 숨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새끼 밥을 먹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속에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2014년 바라보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선이 예수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봐야 되고 우리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온갖 잡동사니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우리를 상처를 주고 우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어둡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소리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님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아 감동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공간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통해서 예수님 보고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온 것이 내 안에서 감동으로 감사로 고백되면서 살아나가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왁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그 고백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2014년 마지막 주일 오늘 이 시간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까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에벤 에셀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후회와 아쉬움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늘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징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징조라는 단어는 원어로 오토트라고 하는데 오토트는 표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별과 달과 해를 주셔서 징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표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느끼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카운트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산 인생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을 생각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90편 10절에 우리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시간을 카운트하고 있어요 이 해를 통해서 이 1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 시간이 지금 얼만큼 가고 있는가 얼만큼 남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또 한 가지는 시간이 많이 가네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이제 내가 남아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구나 뭐 10대 20대 때는 잘 못 늘죠 40대 50대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면 아 남아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초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빠르다고 그러죠 30대 때는 30마일 40대 때는 40마일 50대 때는 50마일 70대 때는 70마일 80대 때는 80마일 막 시간이 점점점점 빨라진다 그런데 뭐 집에 있는 시간 시계가 다릅니까 다 똑같아지 째깍째깍 똑같아 그런데 왜 그렇게 느끼느냐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는 시간을 많이 오래 살다 보면 자꾸만 반복을 하잖아요 반복을 하면 그것이 점점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집을 찾아갑니다 처음 가는 길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는 짧아요 왜? 아는 길로 오니까 그래서 인생도 반복하다 보면 그거 그거고 그거 그거야 뭐 이렇다 보니까 너무 단순해지고 그러면서 짧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기능이 점점 적어지고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휴식 시간이 몇 분이었어요 학교에서 10분 10분이 결코 짧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기도 하고 옆방에 가서 친구들하고 떠들기도 하고 때로는 잠깐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들어와서 도시락 까먹기도 하고 10분 동안 했던 게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든 다음에 지금의 10분은 어... 하면 10분이 착착이 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10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어렸을 때는 멀티펑션이 됩니다 애들 보면 걸어갈 때도 왜 뛰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두 발짝, 세 발짝 할 때 애들은 열 발짝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10분도 굉장히 많은 걸 하기 때문에 길다고 느껴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냥 10분 그냥 어... 하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느껴진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우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늦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시간이 가고 한 해가 지나가면서 어...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과 동시에 어...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뭔가 시간이 점점 내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 아쉬움의 감정을 영적으로 승화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종말론적이라는 게 뭡니까? 끝이 금방 올 수 있다라는 그 긴박감 속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럼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야지 카이로스의 의미 충만한 시간을 살아야지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풀면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너희들이 악에 빠지게 된다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악에 빠지지 않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는 게 뭘까요? 부저러니 뭐 일하는 거기 이민 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부저러니 안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열심히 삽니다 애들 키느라고도 열심히 직장에서도 열심히 사업한다고 열심히 교회에서도 열심히 다 우리 한국분들 정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열심히 움직인다고만 해서 그것이 세월을 아끼면서 세월을 잘 쓰는 종말론적인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만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결정과 판단과 선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지혜롭게 바르게 판단해야지 잘못 판단하게 되면 금방 갈 걸 뺑뺑 돌다 가니까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엉뚱한 것에 내 인생을 허비하게 되니까 얼마나 그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에요 잘못 쓰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자문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또 내 안에 계신 진리형 대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며 살아나가는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세월을 아끼는 것은 열심히 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어딘가 중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가 어떤 분은 목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밀려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침이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밤이 됐으니까 자고 1년이 됐으니까 끝나고 새해가 되니까 또 하고 의미 없이 반복되는 삶 이건 열심히만 사는 거지 그건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결국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욕심을 위해서만 산다면 영적으로 허성세월을 한단 말이죠 바른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세워야 될 목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오자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경주와 같이 막 뛰어가는 건데 우리의 목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야지 다른 것을 향해서 가면 헛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땅에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막 아무리 백바퀴를 잘 떼어도 그 사람은 땡입니다 땡 아무것도 아니 미국의 왓 에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사격선수래요 2004년에 올림픽에 나가서 사격 대회를 합니다 성적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발 남겨놨어요 이거는 지금 거기에 그 종이 타겟만 그냥 가서 스치기만 해도 금메달인 거예요 지금 점수가 워낙 좋으니까 꼭 거기에 가운데 정확하게 안 맞아도 돼 종이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빵 쌌는데 잘 쐈어요 잘 쌌는데 옆에 사람 그거 맞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빵점 맞아가지고 금메달이 아니라 팔등으로 뚝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잘해도 이 초점 이 목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틀리면 그 인생은 헛고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 열심히 뛰어야 될 것이 뭐냐 세상에 물질적인 거 먹고 사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교제 속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향해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뛰어가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뭘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그 어느 일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 2014년 동안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뛰어오셨어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2015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겐 아름다운 인생이 세워지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왜 우리에게 1년을 주셨을까? 우리 삶 속에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늘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감사의 삶을 살고 또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또 미래를 향해서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소망을 잃고 좌절해 있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을 발견하면서 열심히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종말론 그런 얘기를 하면 종말이라는 얘기를 하면 끝이잖아요 끝이라고 하면은 초조해지고 두려워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끝에서 꼭 우리 주님께서는 시작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시록에 대한 말씀이 기시록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말씀의 끝에 부분에 나오는 게 뭡니까? 기시록 20장부터 나오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지만 종말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펼쳐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끝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시고 끝나게 하신 다음에 끝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그것을 이 연말 연시를 통해서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그래서 소망 가운데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시록 21장 5절에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그래서 연말은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의 준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에서 시작을 주시는 하루가 끝나면 새해 날이 시작하게 하시고 연말이 되어서 한 해가 끝나면 새해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끝이 뭡니까? 죽음 아니? 인생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에요 죽음과 동시에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장노님 부인이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너무 가깝게 지내서 그 마지막 보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은 가서 병문항 갔는데 막 우는 거예요 침대에서 본인이 일어나려고 해도 몸이 펑션이 안 되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점점 힘들어지는 걸 느끼면서 국민이 막 울어요 우리도 너무 힘들어서 같이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오면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믿음 안에 살려고 했어요 우리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결국 우리 집사님을 데려가시려고 그럽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와진 그 감동이 죽어야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장례식에서 나의 어떤 경험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다 끝이기 때문에 시작을 주신다 죽음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다 이 역설이지만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는 늘 시작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하는 고백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말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연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리셋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거라는 생각도 있고 죄책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그것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것을 위셋 지켜주시면서 새롭게 하얀 백지층과 같은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끝을 내게 하시며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죽음 속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새해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년을 되돌아보시면서 흘려보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흘려보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미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었어요 이제 올해가 가면서 십자가에 매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의 새해 사랑을 향해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까?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죄를 못 박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때 새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거룩이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지금 패배감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때의 새해 승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권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때부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새로운 삶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그 신비가 바로 십자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고백이에요 이제 이 연말 예수님 나의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새해 2015년에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님을 나의 구조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성경 구조를 먼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 성경 구조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면서 찬양 부르실 때 가사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부르세요 이제 201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이런 모습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2015년에 주님과 함께 내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새로운 소망으로 이 15년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엘리자베틀리 나와서 첼로 독주하면서 이 시간 엘리자베틀리 사는 plate 우리 네에랑 GOD 우리 네에랑 우리 우리 감사합니다.